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주사애너빌리티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 자체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구요. 이 와중에 주사애너빌리티는 호재를 기반으로 시가갭상승을 보여줬으나 음봉으로 살짝 늘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움직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18%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1.42% 하락, 코스피 시장은 양매도 1,900억, 코스닥은 양매도 2,000억, 선물시장은 상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주사애너빌리티는 플러스 0.5% 정도 상승을 해 나가고 있구요. 이게 오늘 시가 같은 경우에는 2.74% 상승, 고가는 3.5%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이 이슈가 나와줬죠. 체코 반독점 당국 웨스팅하우스 EDF 이의제계 기각, 각하 관련 법률 준수했다. 공공조달 절차 예외조항 사용에 문제가 없고, 체코 전략공사는 내년 3월 31일까지 사명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략공사의 이의제계는 대부분 기각이 됐다라고 밝혔고,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자인 체코 전략공사일까,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의조항은 입찰에 적용했다라는 것은 법의 종용을 벗어났다라고 주장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뭐만 하면 트집 잡죠, 웨스팅하우스. 요즘에 진짜 그냥 굉장히 예전부터 느꼈지만,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단어 때문에 전 주사 에노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저 단어 진짜 보기만 해도 짜증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방금 공감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39만조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키움과 삼성, 미래에스에서는 매수, 신한투야증권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나와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 포지션으로 주가를 한턴 눌러주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 주식투자는 1년차 주인인 저도 알겠다고. 제가 이 두산 에노빌리티 영상을 거의 한 4년 넘게 찍었어요. 저는 두산 에노빌리티가 7,000원대 움직일 때 이 종목을 발굴을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 VIP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 중 하나가 두산 에노빌리티에요. 제가 이 7,000원에 발굴을 해가지고요. 제가 직접 발굴을 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제가 다 발굴합니다. 두산 에노빌리티에서 지금까지 찍어오고 있는 건데 그 외국인들의 명확한 의도와 포지션을 본인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면요. 본인은 일단은 첫 번째 주인이가 아니고 본인은 돈이 지금 굉장히 많으셔야 돼요. 투자로 무조건 성공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이저들의 포지션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들의 의도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매매의 패턴 자체가 다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캐치를 했다?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 잘 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면 그냥 겉핥기 식으로 알고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거 하나하나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영상 하나당 30분에 넘어가는데 그럼 제가 영상 하나당 30분에 10개 영상 찍으면 하루에 300분 5시간씩 촬영을 해야 되네요. 주시장에다가 종목 발굴하고 영상 찍고 이거저거 하면 지금도 11시 11시 반에 퇴근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새벽 2시에 퇴근하고 6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잔 다음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주사인 어빌리티 오늘 양매드 포지션이 나와줬잖아요. 양매드 포지션으로 주가가 늘려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어저께 내용을 기반으로 봤었을 때는 이 매드 포지션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약재를 해소시켜주는 이슈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거면 이거는 주가를 내리겠다는 의도이니까 팔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 주가의 위치와 매도에 대한 강도와 나아지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물량이 그렇게 많은 상황도 아니고요.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전율 대비해서 35% 정도 나와줬고 나아주는 창구의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의도적으로 주가가 호재에 반응을 해주지 못하게 눌러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갭을 띄어서 주가를 2만 1,500원 이상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 예전에 박스 상당공까지 바로 회복을 해주고 주가를 이렇게 바로 시프트업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슈팅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대선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 있고 어느 정도 변수를 고려를 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올라가주지 못하게 찍어 눌러준 거예요. 대신에 하단으로 빼지 않은 것도 이게 박스 하단에 유의미한 밸류 구간이고 2만 원이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라운드 피규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어적인 태세를 갖춰주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단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는 주가 방어해주고 올라가주지 못하게 찍어 눌러준 하루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허빙제TV 텔레그램 꼭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1차 가공을 다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들 관련 종목금도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이 내용들만 보셔도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금들이 이렇게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지 다 이제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내주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방법은 예측에 보시면 댓글에 저희 텔레그램 링크 있으신다 링크만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요. 제가 월요일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